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미국인 학생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. 혼자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한국 학생에게 좀 더 쉬운 설명을 부탁하는데요. 한국 학생은 따끔한 일침을 묻습니다. 한국 학생에게 좀 더 쉬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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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톱 잠깐만. correct it's going to force us